이제 버블잼 조각 하나만 치면 완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계자가 되든 모두 축하해 주자! 축하는 내가 받을 것 같지만, 뭐? 좋아? 근데, 동시에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골드님께서 판단하시겠지. 누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그래. 우리 다 모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우정! 영원히! 영원히! 언제 저렇게 될까? 오늘 쇼핑이 나왔어! 진짜 배부르다! 받을 잼은 하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로 합치는 걸 거야. 뭔가 어렵네. 각자 따로 모은 걸 다시 합쳐야 돼! 퍼플! 퍼플! 다음번엔 우리 왕국으로 놀러와! 응! 가시죠! 내일 학교에서 봐! 옐로우는 내가 내려다 줄게! 가자! 조심해서 가! 갈게! 내일 학교 늦지 말고! 어?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성으로 가야 하는구나! 공주님, 가시죠!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어? 괜찮죠? 제발요! 성 안은 안전하잖아요! 저, 친구랑 자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하루쯤은 괜찮겠지요! 야호! 얘들아! 블러비아! 우리 해차를 훔쳐가고 있어! 블루! 날 던져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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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없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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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바다! 으악! 핑크 스타! 버블 타임 스타! 으악! 됐어!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요. 됐지? 오케이! 응!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흑! 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헉!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보물은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으악! 으악! 어하! 아! 연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다! 베블이! 어? 여기가 어디야? 쉿! 블랙타이어?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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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파이어! 절대 불빛을 보지마! 으악! 젤리! 파이파! 글로벌 쏙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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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으악! 으악! 으악!